안녕하세요. 빨간척기입니다. 2일차 12시 청약경쟁률이죠. 28만 1천 건 7.4조 어마어마한 청약건수와 어마어마한 증거금이 들어오고 있죠.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청약건수는 12시 현재 28만 1,618건 18건 경쟁률은 2,600 비례가 비례가 그렇고요. 일반이 1,300. 너무 많이 들어오죠. 청약 가능 계좌는 2017일 이전 계좌 개설 계좌만 가능하고 오늘 16시에 청약이 끝나죠. 다른거 웬만한 인기있는 종목만큼보다 더 많이 들어왔죠. 지금 벌써. 위에가 1일차고 아래쪽이 2일차 12시입니다. 보면 어제 16만 건 들어왔고 오늘 28만 건 12만 건 정도가 더 들어왔죠. 균등은 2.25에서 1.13으로 줄어들었고 한주 금액은 3,300만원에서 2천만원. 벌써 2천만원이죠. 1억을 청약해도 비례로 5주밖에 못 받고 군등이 1천만원 받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억으로 6주밖에 못 받는 거고요. 사실상 풀청약 한다고 해도 15.74죠. 금액으로 다니면 한 24만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청약 증거금은 7.5죠.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죠.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업체 같지도 않은데 2월 28일 상장이고 대출기간은 4일이에요. 또 대출기간도 길어요. 이러다 보면 마이너스 쓰기도 조금 부담스러워지고 이 속도로 나간다 그러면 최종 한 40만건 정도 40만건까지 들어올까요. 이 속도로 너무 많은 숫자인데 대형 IPO도 아니고 이런 중소형 IPO에 청약금수가 40만건이 들어온다는 거는 견등은 소수점으로 떨어질 확률 추첨으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웬만하면 한주 줄 텐데 너무 많이 들어왔죠. 비례가 일반인 2,50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비례 경쟁률은 5,000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한주 필요금액이 3,800만원 이러면 또 쪼개기 신공 들어가야 되나요. 소수점 맞추기 또 머리쓰고 그래야 되는 이러면 1억 청약에서 3주 3주는 받겠죠. 1억 청약하면 3주 비례 한주에서 한 4주 정도 1억에 4주 1억당 4주 정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균등하는 분들은 한주씩 받긴 하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써가지고 더 받을 수 있는 주수가 3주 죄수없으면 2주도 받을 수 있고요. 3주인데 3주면은 한주당 15,000원 치면은 4만 5천원이죠. 4만 5천원 따불간다 그래도 이익이 4만 5천원인데 4일치 이자가 하루에 만원씩 치면 4만원 정도 되죠. 최근에 이자가 많이 올라가지고 1일에 1만원 정도씩 발생하는 거라고 계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따상을 가지 않는 이상 상가를 못 들어가면은 따상을 못 들어가면은 그닥 의미가 없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겠죠. 너무 많이 들어와요. 지금 최종 지금 7.5조면은 최종으로 한 14조까지도 가능한 속도죠. 어디 제가 모르는 또 어디 정보가 있나요? 정밀이 무슨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나요? 수수료는 2천원 있고 상장일은 2월 28일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여부는 15시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15시 30분 정도에 일단은 뭐 단독 청약이기 때문에 대신 균등은 다 해놓는 게 2천원은 먹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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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